이량약품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러시아에서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임상 3상 계획 발표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국내에서 여의치 않아서 러시아로 갔다고 합니다. 슈펙트 제품명과 성분명을 구글 뉴스 검색을 해봤는데 러시아에서 임상시험을 한다는 외국 언론사의 기사는 안 보입니다.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슈펙트의 과학적 근거는 얼마나 발표되어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펀메드에서 슈펙트의 성분명 라도틴이브로 논문을 검색해봤습니다. 33편의 논문이 검색되는데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한 논문은 없었습니다. 혹시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으니 정식 출판되기 전에 논문 초안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는 없고 생명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는 4편이 있지만 바이러스와는 관련 없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지난 3월 시험관 실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뿐인 것 같습니다. 세포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바이러스는 세포의 기능을 탈취해서 복제를 하기 때문에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만 방해해도 시험관에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포 실험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며 인체에서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클로로퀸, 칼렉트라 등 논문이 많이 뒷받침되는 후보들도 임상시험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나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전망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